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쿠가 함께한 오빠 아직 살아있다. 무대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관객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공연은 mbn 음악 예능 프로그램 한일 톱10쇼 14회에서 방영되었으며 방송 이후 팬들 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쿠의 협업은 단순한 듀엣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들이 선택한 곡 오빠 아직 살아있다. 는 그들의 강력한 무대 존재감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쿠의 만남 김중현은 미스터트롯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트로트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다. 그의 강렬한 무대 매너와 독특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스미다 아이쿠는 일본 출신으로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며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녀의 트로트에 대한 열정은 한국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 협업은 그녀가 한국 음악계에 더욱 깊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무대는 시작부터 끝까지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스미다 아이쿠가 빨간 보자기를 흔들며 시작된 무대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유려한 동작은 곡의 라틴과 삼바 리듬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김중현이 소 흉내를 내며 돌진하는 순간과 맞물려 웃음과 에너지를 동시에 전달했다. 이러한 유머러스한 요소는 무대의 긴장감을 풀어주며 관객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중현의 퍼포먼스는 곡의 남성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그의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힘찬 목소리와 파워풀한 안무로 무대를 이끌어갔으며 특히 소 흉내를 내며 등장한 장면은 그의 독창적인 무대 연출력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며 무대의 활기찬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스미다 아이코의 표현력 또한 눈부셨다. 그녀는 빨간 보자기를 활용한 안무로 곡의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곡의 분위기를 깊이 있게 전달했다. 그녀의 세밀한 움직임은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곡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안무를 넘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김중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조화는 마치 오랜 기간 함께 활동한 듀엣 가수인 것처럼 완벽했다. 이들은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김중현은 강렬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이끌었고 스미다 아이코는 섬세한 표현력으로 곡의 감정을 전달했다. 이들의 조화는 곡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의 호흡은 곡의 리듬과 가사에 맞춰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무대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냈다. 김중현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스미다 아이코의 섬세한 표현력이 만나 곡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중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무대는 방송 이후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이들의 무대에 대해 김중현 스미다 아이코 무대는 볼수록 매력적이다. 이 조합 너무 좋다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음악적 감동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음악을 통한 감동과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중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무대는 그들의 팬들에게는 물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김중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협업을 통해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두 나라의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국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중현과 스미다 아이코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음악적 감동과 열정을 담은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들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며 이들의 무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무대를 통해 김중현과 스미다 아이코은 그들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두 사람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들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들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중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인지를 입증했다. 그의 퍼포먼스는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동시에 유머러스한 요소를 가미하여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 장악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그의 음악적 성장은 끝이 없을 것이다. 스미다 아이코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표현력과 정확한 리듬감은 곡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으며 그녀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에서 그녀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대를 통해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는 그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서로의 음악적 경계를 넓혀갈 것이며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의 협업은 단순한 교회 무대를 넘어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들의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무대에서 그들의 음악적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무대는 그들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음악적 개성을 발휘하며 완벽한 호흡을 선보였고 팬들과 출연진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음악적 감동과 열정을 담은 작품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의 무대가 끝난 후 현장에서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관객들은 이들의 완벽한 호흡과 아름다운 무대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두 사람이 무대에서 보여준 조화는 단순한 듀엣을 넘어서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를 상징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자리잡았다. 현장에서 관람한 팬들은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의 퍼포먼스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 팬은 이 두 사람은 정말 운명적인 듀엣이다. 그들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다. 고 말하며 두 사람의 조화로운 무대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를 표현했다. 또 다른 팬은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는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해온 듀엣처럼 자연스러웠다. 다음 곡이 너무 기대된다. 고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무대는 현장뿐만 아니라 방송 후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의 완벽한 호흡과 조화를 칭찬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팬들은 이 두 사람의 무대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무대를 꾸며줬으면 좋겠다. 며 이들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 조합은 진짜 예술이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의 무대는 잊지 못할 것 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들의 무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들은 이들의 퍼포먼스를 다시 보며 감동을 나눴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의 팬들은 서로의 계정을 태그하며 이 무대를 다시 보고 눈물이 났다. 정말 최고의 듀엣이다 등 이들의 무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의 무대는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들의 다음 협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도 함께 무대에 서서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중령과 스미다 아이코가는 이제 단순한 듀엣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팬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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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